2020년의 마지막 주말, 원주를 찾았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원주의 중심, 원주 중앙시장. 그러나 원주의 중심지라고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. 그 흘린 간판만이 이곳에 점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곳, 중앙시장 상가 나동입니다. 2019년 1월, 점포 87곳을 집어삼켰던 화마.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화재 현장은 그 시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. 그리고 상인들 가슴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중앙시장 나동 상가에서 구두 상점을 운영하던 이선규 사장님.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. 40년 장사에서 40 모은 애들 둘 대학원까지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물건 남은 게 재산인데 몇 시간 동안 바깥에서 불 다 타는 거 보고 있었죠. 평생 일거운 재산이 순식간에 타버린 것도 모자라 여전히 복구도 되지 않는 상황. 중앙시장의 상인들에게 2019년 화재는 현재 진행형의 상처입니다. 중앙시장의 또 다른 상가인 다동입니다. 2019년 화재 당시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아 여전히 성업 중인 곳인데요. 얼마 전 이곳의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.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금세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. 직접 소화기를 들고 나선 이웃 덕분에 불길은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. 소화기를 진화할 수 있는 그거는 다 여기 상인 여러분들이 진짜 보탬이 돼서 이 17개, 20개 정도 가까이 된 거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진화했던 것만 지금 더 기억에 남네요. 저쪽 동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가가 될까 봐 저는 진짜 그 불에 대한 그 관념이 어떻게 보면 매일 지나다니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나 봐요. 이 불은 꺼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오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, 관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큰 화재를 겪고 시장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.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. 재건축이나 뭐 짓는 걸 떠나서 수리로 다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이 정리, 정돈에도 새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그러면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누구나가 와서 즐겁게 쇼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이 중앙시장이 다시 환하게 불 켜졌으면은 그게 제 바람이에요.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삶의 터전. 거기에 코로나 한파까지 더해져 그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.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엔 부디 원주 중앙시장이 제 모습을 찾고 상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.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엔 부디 원주 중앙시장이 제 모습을 찾고 여기 while life becomes 이수야. 한글자막 by 한효주